사람인데 이거를 지금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짜로 보여지고 8천명이 보고 계시는데 공짜로 보여주면 이건 에바스럽죠? 이거 뭔가 손, 손해스럽다 얘들아 이걸 내가 그럼 8천명분에 8천분에 그걸 받아야 돼 이거를 8천분에 그거, 그 게임 돈을 줘라 그러면은 틀어준다 하하하하하하 레알 군주 난사에 비열됐습니다 잘봤습니다 이때 차레나 자, 돈 줘 돈 줘 하하 일단 고맙다 고, 고맙다 자 돈이 지금 그러면은 만원이네요 만원 뭐야 오 뭐야 야 이런 게 있잖아 강령 성능을 발휘해 광고를 광고 없었는데 9천억 근데 이게 무료 게임이라고 그래 유료 게임이라면 이런 게 없어 광고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 아니야 이런 거 쓰지 않아 얘들아 이런 거 하지 않아 나야 나 얘들아 이런 거 하지 않아 일단 행운 올려 볼게요 행운이 어떤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해 보겠습니다 예 행운 자 갑니다 갑니다 채! 아! 아 미친! 안 돼! 아 이런 좋은 길을 날렸어 버프까지 묻어 있는데 야! 아! 칙쇼! 일단은 땅에 닿으면 안 돼 간 다음에 그렇지! 채! 채! 빵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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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수도 없고 이건 충분히 나간다 그렇지! 제발 제발! 아! 그렇지! 그렇지! 채! 그렇지!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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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다시 갑니다! 예! 그렇지! 다시 간다! 응! 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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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지금 쳐! 후! 아가리 후려! 찌개! 간다! 치야! 좋아! 속도 빨라 속도 빨라 속도 110 유지해 치야! 몸무게 110 유지해! 치야! 뺑킹다운! 110! 야! 오! 개빨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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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이거야! 잘하면 이거야! 오! 그렇지!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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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은! 이거 먹어줘! 어! 에베! 에베! 좋아! 여기서 이제! 치야! 좋아! 간다! 치야! 좋았어! 뺑! 뺑! 좋아! 신기록! 신기록! 신기록 할 수 있어! 신기록 할 수 있어! 좋아! 야! 야! 치야! 치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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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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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록 넘었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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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신기록 넘었어! 경찰 매수! 됐어! 필요없어! 안해! 뭐 매수를 해! 난 진.. 와! 3,000원 벌었어! 얘들아! 나쁘잖아! 예! 신기록 했죠! 로켓슬램도 중요해! 근데 이게 슬램이 얘들을 터쳐야지 나오는건데! 울퉁불! 윽군붕은 필요없어! 음! 흠흠! 얘들아 없게 되면 돈을 더 주나봐! 그치! 잡았을때! 이런데 푼돈 아끼고! 얘들아! 돈을 모았을때는! 유..윤활 로션이나 이런걸로 올려야돼! 속동강은 아직 필요가 없는거 같애! 경찰 매수 가다버리고! 흠! 아니면 케이크 올릴까? 아니야! 아니야! 쓰읍! 그래! 로켓슬램 간다! 슬램! 슬램! 웰컴! 아니야! 이런거 좋아! 슬램 싫어합니다! 자.. 뱄웅! 앟! 어! 앟.. 음.. 음.. 어허.. 이게.. 어허.. 썩 안좋습니다.. 속도가 지금 개구리에요! 왼쪽밑에 속도죠! 자..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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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갑니다! 뿌신따앙! 나왔어! 한 80만대도 뽀개지네 이게! 옼케이오케.. 속도 나쁘지 않아요 속도! 나쁘지않고! 어어.. 으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크로스야! 그렇지! 빠야! 찹 찹 찹 아 경찰님 시발 장난쳐! 아! 슈발 그래도 2천원은 벌었죠? 오오! 4천원! 아 1.2 오 잠깐만 오니? 오 돈 많이 벌었네? 오 좋아 좋아 으으응응 따야아아아아아아 갭미래 3천원 있어 3천원 아 세번 쓸 수 있어 그렇지! 이 속도 유지해 그래 땅 땅이 부딪이なく져 슬림을 하는 거야 슬림! 빰야아아아앙 빰야아아앙 좋아 빼요아아아아아 좋아! 충분히 나갈 수 있어 하아.. 얘들아 만천원만 적절하게 해볼까? 흐흐흐흫 얘들아 만천원만 적절하게 한 번 해볼까나? 음.. 이게 나쁜건 아니잖아 그지? 이게.. 모든 게임에서 얻는 코인이 두배래 적절하게.. 만천원이면 얘들아 어? 음.. 도네시 일분만 봐볼까? 흐흐흐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이게.. 기다려봐 음.. 기다려봐 적절하게.. 하나만 맛보자? 맛만 보자 얘들아 여러분들 You know 스스으으으으으하.... 니들은 이런거..사지마라 스스 escrart 곰팡농팡 아니 뭐야 뭉개 뭉개 니들은 이런거 피지마라 뭉개뭉개 자 6천원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호흡 훗 자아 마니에에에에에에 마니마니마니에에에에에에에 자 이제 가면서 이게 그래도 좋네 이게 여캐남캐 이게 좋은점이 있지만은 남캐가 방력이 더있어 속도감이 더있고 그렇지! 와 딱 이거 아아 광고먹을뻔했다 휴 광고먹을뻔했네 그르어치이 갑니다 짜야아아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올라갔고 여기서 저거 위에꺼 에바죠 에바 괜찮아 여러분들 나 두 배야 두 배 두배라고 찹 괜찮아야 됐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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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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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정도 했는데 두배야 이거져 이어 또 두배없나요? 음 광고제거 하나 사주세요 광고는 내가 안보면돼 아아앙아 바보같이 갔네 에이이이이이이이rie 이게 콤보가 이어져 나가야되 콤보콤보콤보으로 가야되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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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콤보가 안되네 콤보가 안되네 왜 아 저거 너무너무너무 넘어갔네 이거 그냥 이대로 박찍인데 아무것도 이득도 못하고 그냥 박찍인데 어 광고나 이 새끼야 꺼지세요 그렇지 갓나챠 올라왔는데 일단은 콤보 콤보 콤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얍 아 꺼지세요 봅니다 이러면 두배잖아 그지 오늘도 영웅은 모독방송 미스터모독 미니모독 오늘도 영웅은 모독 수입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좋아요의 영상들 이 게임이름 뭐에요? 모독방송이요 3D를 펼쳐지는 생생한 방송 스케일이 다른 보스레이더 방송 영웅들이 어택이 시작되는 방송 영웅들의 어필이 시작된다니까요 오늘도 모독방송은 네 됐어 돈 내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 돈 두배지 슈발레마 돈 두배지 이러면 이제 5,000원 주는거 맞지? 내 말 맞지? 돈 들어온거 맞지? 자 14,000원 와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올리는거 훨씬 나아 이런것들 근데 이런것도 완전 이득이거든요 이런것들 당신과 같은 스타는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잖아 그래 이런 맞는 말이야 갑시다 자 뿅 간다간다 자 여섯번 쓸수있어 여섯번 속도 완전 이뻐 속도 이뻐 바닥에 닿을거 같으면은 바로 써버려 으응 충분해 그렇지 끄읧 izi 어허헝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impee me 아 음... 좋아좋아좋아 뺄연!!!! 좋았어 허여 아직OOM해 그렇지 이야핫 이야핫 허우 빼,아저씨 좋아 좋아좋아 허아 허 아 근데 마지막기 마지막기 이걸 살려야 돼 이야우 좋아좋아좋아 자르면은 신기력을 할 수 잇 쓸 겉 네 PAAAAAAAんです agua0 문, 문자 파괴자 scraál 디스 이즈 이겁니다 이 맛에 삽니다 이 맛에 사요 문자 파괴자 와 이거 사야돼 얘들아 이거 무조건 사야돼 이거 여러분들 1단계 문에서 자꾸 제가 속도가 빠글라지니까 이거 무조건 사야돼 그렇지 여러분들 이겁니다 무조건 사야됩니다 자 갑니다 아 근데 버프 끝났네 버프가 자 갑니다 세번 쓸 수 있고 역시 파워가 좋다 파워가 체아아! 잠깐만 어? 어? 음 파워가 좋았지마는 조절을 잘 못하네 그렇지 뱅! 심장이 뱅! 두군데 그렇지 갑니다 속도 길도 옛날보다 나아졌어 예 속도가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왜 왜왜왜왜 아 아! 아!! 멀어지지 말아요!! 일로오세언!! 일로오세 Maison!!!!!!!! 괜찮아! 난 돈 두배니까 oh no 하우 돈 두배 와이구구~~ oh no DON 두배 오 이렇게 했는데 6500원이야?? Oh no 돈 두배! 자 간다 간다!! nor 빨랐다 미안하다 오케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스타트 라인이다 have 빼 ya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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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굉장히 빨라 그렇지 어.. 조심해 응 어디해 그렇지 빼요!!! 간다! 아다리!! 예의의의의 와 속도 좋아 속도 좋아 속도 좋아 이 정도면은 할만해 오우! 간다 마.. 아 그거구나 오 좋아 좋아 오 촭 척 좋았어여어 에 새끼야 새끼야 잠깐만 제발 제발 몸도 주세요 몸도 주세요 몸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이 c- 이게 아니네 이게 düny... ік 젤리는 업그레이드 왜 해? 이러면 7,000원 뱉게 와ㅏㅇㅈ 워후후 좋았어 이거다 경찰 매수 파괴 유난류 어audio 뭐야 15,000원? 자기 칼로리보다 더 높게 뛰어올 수 있다고? 응 안사 일단 여러분들 유난류 이런것들을 사야될까? 뭐 살까? 고민된다 탄력성! 탄력성도 좋아 탄력성하고 유난류션 가자 일단 탄력성 간다 탄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렇지 이런 찰진 점프력 그래 이거야 아 근데 처음 하지면 안됐는데? 그렇지! 냐하! 자 저기까지 가면서 그렇지! 냐하! 냐하! 뿌웅!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다닥 다닥 다닥! 그렇지! 당장 이거야 그렇지! 와 야 오늘 처음 봤다 시발 아아! 아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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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키랭 개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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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아! 야 이게 뭐냐 캔디가? 오! 오! 좋아!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 황금 히히 카드! 오 야 좋아! 핵 펀치다 핵 펀치! 간다 그렇지 야 이거야 야 돈들면 너무 좋잖아 아이씨 간다 으응 아리가또레스레 아나리 좋았어 와우 아깝다 이게 어 과 광고뭐가 돼 광고뭐가 됐는데 응 안녕 바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무난하게 갔죠 속도 와 속도 미쳤어 오 속도가 왜이래 너무 좋잖아 어머나 그렇지 어머나 치아앙 뱅 뱅 아 아깝다 이거 한번 있으면 됐는데 자 버티고 그렇지 뱅뱅 뱅뱅 뿌킹땅 와 여기까지 왔어 어 잠깐만 세일한다고 어? 파워 피터냐? 10개? 어? 7,000원인데 4,600원 20분 동안 특별가 세... 혜택? 야 야 왜 살까 말까? 흐흐흐흐 파워 피... 피니 아냐? 야 야 파워래 그냥이 아냐고 파워래 얘들아 파, 파워 파워면은 강력한 애들이 나오고 나 돈 2배니까 돈 2배로 받지 않을까? 아아 이게 나같은 애들은 모바일 게임하면 안돼 아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 아아... 아 그리워 뭐야 아아 아이구 모독님의 아이들에게 돈을 쓰세요 잠깐만 그런것은 이 돈을 여기다 쓰지 말라는거잖아 그치 이 돈은 이제 아이돌마스터 포스터 살 때나 쓰라는거지 근데 지금은 음... 아... 19분 남았네 아아...잠만 얘들아 파워 피다차 궁금하지 않니? 얘들아? 어... 흐흐흐흐흐흐흫 아아 알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바보같았네요 맞아요 오! 세일한다! 아! 이 계속 되네? 계속 세일이네 오 뭐야 이 새끼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 자 봐볼까나요 3개에 3,400원 6개에 5,500원 근데 10개에 4,600원 허걱스 이거는 허걱 이거는 하 보세요 여러분들 회오리감자가 이제 3개에 3,000원 2개에 3,000원 1개에 3,000원이야 뭘 먹어야 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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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4칸에 가차해야지 시끄러하지마 어 돈 뭐였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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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끼지 뭐 아끼자 일단은 그럼 유난류를 사볼까나 건전하게 그래 그 다음 이제 맛의 달인 좋아 샀샀샀샀샀샀샀샀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 가볼까요 예 자 갑니다 익키마스 그렇지 좋아 좋아 와 미끄러지는거 봐봐 속도를 잃지 않아요 펭 펭 펭 펭 어 광고하이 좋았어 뚫고 나왔다 이제 속도 잃지 야 속도 좀 많이 잃었는데 잠깐만 속도가 좀 많이 잃었네 괜찮아 이거 계속 하면서 어 아 저거 먹었었으면 좋았을텐데 괜찮아 이걸 하면서 음 그렇지 뱅 일타이피 당장 이겁니다 그렇지 침착해 침착해 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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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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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렇지 뱅 속도 뱅 뱅 뱅 좋아 좋아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뭔가 더 뭔가 한 번만 플러스 나와 아잇다 말고 비켜 비켜 그렇지 치아 치아 뱅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자 꼬나마 가요 벽에 꼬나마 가요 치아 뱅 나와라 이 새끼들아 씨 바람들아 좋아요 샤바안 내 샤바안 내놔 앵그리버드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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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방이 아 추방이 하하하하 아 가 가 가 감사합니다 에에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쯤은 괜찮아 에에 앵그리버드 여러분 그래도 스마트폰 넘바원 뉴세대 게임이잖아요 카카오톡 게임에서는 애니팡이 있다면은 예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이제 레이드버그나 앵그리버드가 최고죠 음 그래서 썼죠 음 내놔 이 새끼야 씨 오 황금 히히커 와우 좋았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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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15분 남았네 사 사라고 했으니까 삽니다 에헤 사라고 했으니까 삽니다 후원금 삽니다 예 사라리 사라리 밀리언즈웰을 사세요 음 흠 그래 머독기하고 싶으거 다해라 아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래 제가 안사는데 제가 원래 안살려고 하는데 팩이 나왔네요 예 파워 피나차기 때문에 게다가 10개에 4,6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사면은 손해를 본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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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옵니다 예 흠흠흠 아흠흠흠 와우 파워 궁금하자 여러분들 뭐가 말할지 궁금하잖아요 때려볼까요 이쇼발라마 어 와우 황금 히히컷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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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발라마 두개째 우와우 우와우 케이크 귀신 저렴하게 세일 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와우 세개째 두루루루루루루루루 황금 히히컷 와 문자 파괴자 세일 우와 돈까지 와 황금 히히컷 자 또 뭐야 오 하나씩 있다 3,700원 야 됐다 아 얘들아 이게 모바일게임 현질할때 이 캐검 아니겠냐 갑자기 부자되는거 갑자기 핵부자되는거 와 두개 유날로셔 세일이야 게다가 와 그래 이거야 얘들아 이거란 말이야 아아 두개야 3,700원 와우 이거다 얘들아 지금 55,000원 얘들아 와 부자됐다 부자 에이 뭐야 치워 자 이제 하나 남았나요 에에 에에에 마지막인가 이거 와 여러분 파워가 좋다 파워가 정말 좋네 이정도면 뭐 이득이죠 와아 호우 와 뭐야 끝난줄 알았는데 더 나오잖아 이러고 정신들이 플러스 1 와아 두개 속도광 오케이 와아 이득핵 봐버렸습니다 어 이득핵 어 어 다 살수있네 어 뭐야 이새끼들 상술봐라 어 이새끼들 상술로 오셨네 어 두배 13분이 아니라 빨리야돼 빨리 유날로 이게 8만원짜린데 21,000원 당장 사야돼 우와 세일 속도광 에오케 완전싸 그 다음 케이크 3800원 문짝 부수는거 16,000원 이거 얘들 안샀으면 손해다 이거 와 나 손해볼뻔했잖아 상자에 세번 부딪치면 돈벼락에 쏟아집니다 돈벼락 얘들 안샀으면 큰일날뻔했잖아 일단 이거 눌러 응 됐다 응 진짜 레알루다가 안했으면 손해볼 손해볼뻔했잖아 어 자 감 야 개마나 우와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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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해받는데 잠깐만 아하핰핳 나 손해 치아 와 세번 와하 허허허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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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퓔아 와허 뱀어어 좋아 이거 신기록 못가면 진짜 이상한구나 이거 진짜 신기록 안가 못가면 이거 진짜 내가 정말 못하는거야 하지만 난 다르다고 이야아아악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지 어 뭐야 왜 아 나 날렸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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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쭉 간 다음에 간 다음에 간 다음에 간 다음에 얍 뭐야 빼옹 와 왔어 여기 와 오 요긴 돈이 달라 돈이 달라 자 간 다음에 그렇지 이으에~~ 니에에 이익 부싸떠어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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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일단 냠냠 해준 다음에 밟아줘 그 다음에 피해 준 다음에 그렇지 제발 하나만 특수한거 하나만 하나만x2 아롯 따어어어어어어 됐어 야 만오천원 와 rejoice 아니요 시베라, 아니요 선질선질게임아니야 이거? 이건 뭐지? 오 열렸다, 험5냄냄 이러면 얼마죠? 두배 두배이니까 흠 musicians 하아 ник 와하오우 와우우 네일 와 와... 와어오오... 흐헣헣 미쳤다 얘들아 빨리 해야 돼 x3 폿! 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렇지? 좋아 좋아 어 이거 빨리 가야 해 10분 동안 돈 두 배야 10분 동안 돈 두 배 빨리빨리 아이템 살 거 말고 일 때는 대기에 그렇지! 아 아깝다 아 이거 딱 하면서 더 추진력 받을 수 있는데 와 속도 미쳤어 얘들아 이거야 이거 어! 속속 미쳤어 이거야! 응!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단번에 간다! 단번에 간다! 최하! 최하! 이 꾸려! 나야! 하하! 왓다시가 기타! 에잉? 어 잠깐만 어? 어 방금 걸... 어? 어? 어! 아니야! 최하! 최하하! 좋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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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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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박! 최하! 후! 후! 따아! 엇... 우아아오오오오! 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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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아! 아! 이 세... 크흐 views!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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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으아아아 이 미친 핵 손해 으아아아 이 엉증난 손해는 뭐야? 야 아아 자꾸 으아 그걸 피하면 어떻게 해? 민망하잖아! 아오 정말이지 레이로 나가 진짜로 진짜로 하유 이씨 새끼야! 하아아아 허아하하 와아 야 개좋아 이거 터지면서 밑에 들을 때 터지니까 촤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 뚫었어 뚫었어 우아 속도 게다가 빨라 자 기다려 기다려 특수한 친구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 잡아서 머리 끄덕이! 자아악! 그러면서 그렇지! 좋아 와우우! 운 좋았어 그 다음 뽀긴 다음에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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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하면은 잘하면은 또 이거 또 융 7만 넘게 나와 7만 넘게 나와 7만 넘게 나와 아! 이새끼가! 응 어서와 오케이 니야! 니야! 니야아아아아아악! 뿔긴데아아아아악! 매운맛 터져버려! 여기 있쿠요ㅇ이라고 simultaneously 그렇지이이이이! 우와! 여기 많으니까 이거 계속 해 줘야 해 그렇지이이이이! 머리 끄집어 끄집끄덩이ię 에 끄집어댕이 야 근데 왜 7만 넘게 없지 애들은 돈이 응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기 좀 Peroam 보태 버태 그 다음 가서 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한 다음에 그렇지이이! 그렇지 좋았어 ñ Oooh ちuss 차아아아아아 기다려 기다려 더있을거야 저예 North 잠시만 더 기다려봐 없다고? 알았다 괜찮다 두지 않았어 광고 타임 저도 광고로 돈벌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여줄 수는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 윤리적인 그런 것보다 제 밥그릇 챙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광고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흠흠흠 보는게 손해예요 아 그러네 아 시간 날라가는데 아 그걸 잊어버려 깽 아니 이런거 알았다 아 30초나 보네 내 인생에 30초를 응 아네 내놔씨 30초 값어치를 내놔 이 돈에는 360밀리언 주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오해하지 아 됩니다 아 돼요 충분히 돼요 예 충분히 됩니다 7만원 야 와 일단 1탄사 6분 남았다 6분 아 6분 남았다 일단 5만원 당장사 그 다음 어 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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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연히 되죠 예 치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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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일곱번 가능해 일곱번 와 속도바로 미쳤어 와 와 가볍게 개다 속도 100 넘었어 얘들아 와 와 좋아 좋아 자자자자 쭉쭉 가면서 지아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저 터졌으면 좋았는데 타이밍 아깝다 여기서 밟아줘서 속도 냅니다 있고요 어 빠에에엉 됐다 됐다 내 속도가 괜찮아 어 밟으면서 돈을 충족하는 거야 어 흠 그래 그리고 아직 남았어 나란 존재는 아직 더 남았어 역할이 남아있다 이 꿀렷! 다이아아아아아악 아 아낄걸 이거 아 이거 이거 별로 안되는구나 아직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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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아아아 안돼 안돼 자 도도도도돈 냠냠 됐어! 200원 좋아 냠냠 가면서 이제 벽에 철푸덩하면 하는 일만 남았구만 시발 시발 나쁘지 않았어 여러분들 스토거 오 스토브워치 뭐야 오버워치 다니고 오 뭐야 축하합니다 첫번째 타임캐디 어 그래 어 알았어 치워 치워 뭐..뭐..뭐..뭐..뭐 남았어? 어 구워놨! 야 당장 빨리 당장 빨리 당장 빨리 치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악